혹시 식사하셨어요? 아 식사 안 하셨어요? 네 식사하셨어요? 아니요 저도 안 먹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 아 술 한잔하러 가실래요? 그럴까요? 술 드시고 싶으세요? 네 뭐 가볍게 한잔하면 좋죠 어떠세요? 그럴까요? 술 좋아하세요? 네 저 술 좋아해요 아니 근데 요즘은 좀 안 마셔서 그렇지 원래는 술 좋아해요 아 그러시구나 요새는 전혀 안 마셨어요? 아니요 그냥 조금 절제해서 마셔요 아 그렇군요 절제하면 좋죠 근데 좀 힘들어요 아니 술은 원래 취하려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왜 그렇게 절제를 하시는 거예요? 아 술이 좀 위험하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좀 드실래요 그래도? 그럼 조금만 먹죠 뭐 아 저야 뭐 한잔 하는 거니까 좋죠 네 어디 아는 데 있으세요? 아 제가요? 어 아시는 데 있으시면 거기로 가려고요 저 알아요 네 가시죠 저 원래 평소에 자주 가던 술집인데 한번 가보세요 괜찮아요 네 네 와 감사합니다.